충북 학교 과대 과밀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옛말인 줄 알았던 과대 과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충북도 교육청은 이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조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일부 학교에서 매년 심화되고 있는 과대 과밀화 문제.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들의 분산 배치입니다. 실제로 충북 혁신도 시내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차례 증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포화상태. 특히 오는 2028년까지 1대 3600세대 공동주택 건설이 예정되면서 도교육청은 심각한 과대 과밀 우려에 따라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36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이정되어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 시내 과밀학급 해소와 균형이 있는 학교 및 학급 배치를 위해서는 혁신초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개발 호재에 따른 학교 과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충북도 교육청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도내 14곳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지만 계획대로 모든 학교가 완공돼도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새 학교가 들어서더라도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존 인프라가 잘 형성된 학교로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로 추가 학교 건립을 위한 정부 중앙투자 심사 통과 역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를 수요에 맞게 이전하거나 증축하고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올해의 저희 충북교육의 중점 핵심 과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각급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부모하고 타운홀 미팅을 해서 그 학교에 맞춤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시급한지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육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충북교육청이 과대 가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아멘